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가외방송이 코로나에 이겼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코로나는 당연히 퇴치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한국가외방송의 홍보 가수 우리 이현희 가수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뵙겠다고 저 지방에서 이렇게 아침에 왔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모시고 오늘 진주사랑 타이틀곡입니다. 그다음에 영원한 우리사랑 이렇게 해서 두 곡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 들리지 않아도 내 사랑 모든 사랑을 할 수 없어 사랑 전할 수 없네 오후처럼 비가 내리면 근데 무슨 생각이 나요 보석 상자 감싸 안고서 헤매있다 반세월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 틀리지 않아도 내 사랑 틀리지 않아도 내 사랑 안개 뒤를 맞으며 그댈 찾아오고 있었지 전하지 못한 내 마음 사랑 고따리를 안고서 내 마음속에 오늘도 난 가슴 막히네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 틀리지 않아도 내 사랑 우리 사랑은 알 수 없어 사랑 전할 수 없네 사랑 전할 수 없네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그래 무슨 생각이 나요 보석 상자 감싸 안고서 보석 상자 감싸 안고서 헤매있다 반세월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 틀리지 않아도 내 사랑 틀리지 않아도 내 사랑 사랑 내 사랑 오늘도 난 가슴 막히네 보이지 않아도 내 사랑 들리지 않아도 내 사랑 아는 깨비를 맞이구며 그대 찾아 말고 있었지 전하지 못하는 날들 마음 사랑 못할 일을 안고서 내 마음속에 오늘도 난 카스마 하트 이내, 카스마 하트 이내 카스마 하트 이내 그는 그는 정말로 떠난 건가요 가슴소 상처만 주고 긴긴 밤 사무치게 그리움 주고 다 해두고 떠난 건가요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다가 그 약속 잊으셨나요 천년 몇 년 당신 품에 안기고 싶다 사연을 안 빚어버리고 우리 사랑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떠난 건가요 가슴소 상처만 주고 긴긴 밤 사무치게 그리움 주고 다 해두고 떠난 건가요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다가 그 약속 잊으셨나요 그 약속 잊으셨나요 천년 몇 년 당신 품에 당기고 싶다 사연을 안 빚어버리고 우리 사랑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영원히 우리 이은희 가수는요 이 청기를 타고 났어요 아이고 노래가 그냥 목소리도 좋지만 또 얼마나 율동으로 잘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가수짜리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여태 노래가 좋고 이제 그 가수가 꾸몄는데도 예 이제 한 2, 3년 됐습니다 이게 가요계에 그래가지고 중견 가수로 지금 컸는데 더 큰 인기 가수로 이렇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앵콜송으로서 우리 이현희 가수 모시고 비비각 씨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박선 보내주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 그냥 또 우리 이현희 가수 인기 가수인데 지방에서 오셨는데 보내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창구가 안 해주셔야지 야 비비각 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уки 뜨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내 네 캐롱으로 그러시오 당신이 하늘의 신현을 어찌 저버릴까요 처음 느낀 그대로 내가 쉬는 맘에 내는데 우리들을 만나면 우연히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영원한 연마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난 비비각시되요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올로 오므러진 당신만이 내가 사랑입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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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로라도 난 비비가 싫더라도 이 세상 끝난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 테러로 오르진 당신만이 내가 자리입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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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국민, 전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이제 날씨도 좀 좋고 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한국 가위방송의 홍보 가수 우리 이현희 가수님 지금 대한민국에 해선같이 우리 이현희 가수님이 나타나가시고 중견 가수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사업하시나 바쁘신데도 이렇게 일부러 우리 한국 가위방송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타이틀곡이 또 진주사랑 영원한 우리사랑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애창곡과 함께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창곡으로는 제일 먼저 천상제예 그 다음에 애가타 함께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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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향기는 하늘이며 일어나 길 떠나는 사랑 잊을 수 있던 풀랑은 잊으랄 나 혼자 속을 보수 참 못 잃을 때 창밖에 스쳐가는 저 바람소리 더 없는 외로움에 나를 채운다 모든 사랑은 그대뿐인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한 사람은 참는 나를 달래며 또 온다 하니 그리워지면 꿈의 나쁨 바라워 눈을 뜨는 허전한 마음 그런 줄 알면서도 참 못 잃을 여인의 안타까운 밤을 기보라 여인의 안타까운 밤을 기보라 여인의 안타까운 밤 한글자막 by 한효정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때마다 참아꾸만 가슴이 먼저 한마음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바람만 타고 애가 타나 맘이 너무 아파서 애가 타나 이러는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맘을 켜버렸어요 가까이 내 길까지 뭐라고 말 좀 했나요 이렇게 애가 밖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oh.. 흘린 바람만 하고 때가 타 맘이 너무 아파서 때가 타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맘을 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서 뭐라고 말 좀 해라요 이렇게 애가 하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